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탐사구역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박정희 시절이던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죠. 미국 우드로일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에서 210조의 방피트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천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870조원으로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의 광고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탐사 한 번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과 매진 공동개발 협정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의 해저 지역은 공유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온 일본의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바꾸고 반드시 양국이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제7광구의 무심한 시커먼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하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위상이 훨씬 높은 데다 적재적소 로비를 쓸 줄 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지만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의 영유권을 나누면서 일본은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자마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던 것이었죠.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의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며 합의까지 가능가 했던 제7광구의 개발은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 수역에서 냄새를 맡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을 하며 신이 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의 16기에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했는데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7광구는 남한 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로 2028년 이후 한일에 중국까지 가세하며 분쟁의 소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금맥으로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 개발 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34년 만에 재추진하며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2028년 협정 종료 때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이지를 설정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재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중일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적극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의 일본은 이한일 공동 개발 구역 제7광구를 일본 이지로 표기하며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일본 순지선을 한국 해경이 막았다는 기사를 올리며 자국의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 독도 문제처럼 우매한 국민 선동 작업에 나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6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이 기사에는 사실 확인 따위는 없이 한국과의 단교를 기본으로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한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독도와 연관지어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한일 간 초기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스카 고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제7광구 독식하기 작전은 이미 한국 정부에게도 읽히는 수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난데없는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원래 이 제7광구 부분에는 미국령 오키나와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하와이 사이판처럼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으로 일본 본토와는 상해한 지역으로 7광구를 지정할 당시 미국의 앞바다였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부담 없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죠. 그동안 일본의 어깃장을 관망하던 미국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간부터 미국은 제7광구의 삐걱거림에 은근슬쩍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는 제7광구를 한국의 영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치열한 로비의 시작은 우선 지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광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구역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제7광구를 확실한 한국령으로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측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밀고 자료로 쓰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의 제7광구에 관한 협의를 제의한 사건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탐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중일 정상 간 합의로 중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의 중일판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JDG에서 8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유체의 성질을 띠는 원유의 특성상 시초 압력으로 석유가 주변 유전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 하는데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로 제7광구의 가채 매장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일은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되었음에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서 뽑아올린 석유와 천연 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EEG 설정을 하면서 더욱 미국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한 일본을 믿고 공동개발구역을 도모한 것으로 일본이 신의 없이 중국 공산당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죠. 이를 보는 미국의 시선이 고을 리가 없는 데다 나날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는 요즘 더욱 일본의 뒤통수는 일본의 목을 조릅니다.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 금사라기 자원이 일본 때문에 중국이 빨아먹고 있는 것에 미국은 차라리 한국이 제7광구를 선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2005년 미국 우드로일슨 연구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의 천연가스 원인은 미국의 4.5배 규모인 600억 배럴이 묻혀있는 동중국해를 아시아의 걸프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 영토 관리 차원에서 독도의 견줄만큼 제7광구의 주도권을 틀어주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합하면 특히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하는 금맥입니다. 특히나 7광구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이 빨대 꽂은 상황에서 신이란 것이 없는 일본보단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한국을 신뢰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7광구 문제에 한국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국은 겁없이 돈을 뿌려대며 덤벼드는 중국의 확장에 맞서 믿음직한 말 그대로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우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이 여태껏 보여왔던 무거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딱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무기 개발이 타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체 게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신뢰입니다. 미국은 제7광구 개발이 미뤄지는 바람에 중국이 빨대 꽂고 쪽쪽 빠는 이 상황에 한국령으로 못 받고 이곳을 경제 군사적인 요충지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도 아래의 제7광구가 속한 대륙동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항모전단을 파견하며 해군의 지역 요새와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물론 한국을 적극 미는 미국 역시 석유 수출을 하는 글로벌 정류회사들이 대거 분포한 나라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 거대 정회사와 석유개발 회사들과의 합작진행으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데요. 우리 국민 역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산유국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